올해 말까지 도시재생사업 준비가 마무리될 루원시티는 많은 주민들이 떠나면서 유기견 또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유기견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고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. 보도에 우병민 기자입니다.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구역인 서구 가정동의 한 주택가. 지난 2006년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상당수의 주민들이 새로운 곳에 털을 잡았습니다.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애완견들.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떠나면서 버리고 간 애완견들 대부분 갈 곳이 없어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이곳을 지키는 가정이동 지구경비대원들이 유기견을 보호하는 수호천사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. 주민들이 다니는데 위험하다고 무섭다고 해서 밥을 주고 그러니까 개가 저희들만 쫓아다니까요. 지구경비대원들의 자발적 보호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여 마리의 유기견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. 영하의 날씨 속에서 힘들게 버텼어야 할 유기견들. 가정이동 지구경비대원들의 따스한 마음이 애견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.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.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